KBS 1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자체 최고 시청률 타이 기록을 내며 드라마 시청률 1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.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크리아에 따르면 6일 방송된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전국 기준 29.1%의 시청률을 기록해 지난 방송분보다 1.8%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자체 최고 시청률 타이 기록을 보였는데요. 이는 6일 방송된 모든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입니다. 한편 사랑은 노래를 타고에 이어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25.9%를 기록하며 드라마 시청률 2위를 차지했습니다.